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평택 세교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지제역 아파트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평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파트 전망. 요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택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 힐스테이트 지제역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지제역이랑 가깝다 보니까 힐스테이트 지제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주변에 힐스테이트가 여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더샵도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고 그리고 또 택배하시는 분도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 가까운 것만 보더라도 평택 지제역이라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에 지제역 더샵이 있고요. 그 뒤에 힐스테이트 지제역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힐스테이트 지제역 퍼스트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뒤쪽 보면 더샵 지제역 1블록, 2블록, 3블록 있고 내려오시면 또 뭐 있어요? 이 편한 세상 지제역 힐스테이트 2차, 3차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번을 보고 좀 위치도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평택 지제역에서 이 앞으로 GTX 호재 A노선, C노선까지 있을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입니다. 그 바로 뒤에 있는 게 힐스테이트 지제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또 부동산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초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지제초등학교가 없었는데 또 평택 지제역에서 뭔가 지제초등학교다 보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품화 아파트가 쌍으로 돼 있는데 더샵과 힐스테이트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얘들은 이제 같이 가는데 현 상황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건 삼성이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평택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가 300조다. 그래서 평택 지제역 주변에서 서북쪽으로는 삼성이 열심히 돈 투자를 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열심히 주거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평택 지제역에서 서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간과 공공기관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왜 열심히 싸우고 있는가? 제가 아까 김포도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토지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뭔지 알 거예요. 말 그대로 시골이었던 부동산을 도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부동산 차익이 막 5배 막 10배 막 엄청 올라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시골이었던 평택에 민간 주도로 해서 공공주도로 해서 막 개발을 하겠다. 민간에서 먼저 주도를 한다고 했어요. 도시개발을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걸 이 시골을 개발을 해서 멋지게 이 동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 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이 이거 되게 하면 장사하면 돈 남겠는데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할 거야. 이게 서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 지제역의 서쪽 뒤 이렇게 사업성이 좀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 개발들이 지금 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계속 지가 상승이 주변에 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자리에 대한 호재 더불어서 주변에 꾸준한 개발이 되고 있다는 호재 더불어서 이런 KTX라든가 그리고 SRT 개통 됐죠. 그리고 차후에 GTX 호재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는 이런 자족도시죠. 그래서 판교가 값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이랑 좀 가까운 곳도 있지만 판교는 판교만의 일자리, 자족도시로서 뭔가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평택 또한도 역시 자기들만의 이런 반조체 관련 확실한 일자리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사람들은 어쨌든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살자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럼 필수적으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것도 누군가의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는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중에서 많은 이런 월급을 주는 게 이런 동네다 보니까 이런 젊은층도 유입이 되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힐스테이트 지재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현재 일부 거래가 좀 낮게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미래가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일시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걸 보고서 너무 겁먹고 막 던지시기보다는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평택이 미래는 좀 밝을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자산관리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